좋아요 구독 자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거를 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빅스 시카공포지수라고 해야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수 상품들에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골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지수 상품을 투자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리얼하게 돌아가는 어떤 지수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수치 자 우리가 이제 숫자 게임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논리의 숫자 게임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단순한 논리의 숫자 게임을 하는데 뭔가 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비대칭이 됐든 대칭이 됐든 커플링이 됐든 디커플링이 됐든 어떤 그런 맞는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달러 인덱스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 도대체 뭐야 해서 도대체 뭐를 보면서 하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통화가 6개 통화가 있죠 미국까지 1개인데 자 그럼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달러와 비교를 해서 달러 가치가 높느냐 낮느냐 그게 바로 달러 인덱스예요 그러면 나라 두 가지만 보세요 일본은 보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URUSD가 있죠 이게 유로죠 유로 그 다음에 파운드 파운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2고 마이너스 0.38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EUR 슬러시 USD GBP 슬러시 USD를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게 EU 아래 유로죠 그럼 유로가 지금 하락 중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USD가 DS니까 USD는 상승 중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밑에도 똑같죠 파운드 하락 중 그리고 달러가 상승 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만 보셔도 아 오늘 유로하고 파운드가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면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야지 논리가 성립이 안 되겠죠 안 올라가면은 제 논리가 오늘 성립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달러 한번 잠깐 내려볼게요 네 보세요 자 답이 나오죠 수치 자 우리가 숫자로 보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뚱구로는 잡는 게 아니니까 자 DXY 나왔죠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렇죠 현재 0. 어떻게 돼요 0.21% 상승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골드는 하락을 한다 지수도 하락을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좀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특히 근데 이제 지수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지표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기에 유효적 자료에 사용을 좀 하셔야 되고 근데 골드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거의 90% 이상도 신뢰도가 있으니까 골드를 가지고 달러 인덱스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제 시각에서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방송 끝나기 12일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오늘은 기법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의미가 없고요 기법까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들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달에 우리 시청자 항상 투자 전략을 매일 에브리데이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신 우리 시청자 꽤 있으세요 그 증거물을 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교육까지 시켜드릴 테니까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바로 이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빅스라는 게 있어요 빅스 도대체 또 빅스는 또 뭐예요 헷갈리시죠 제가 또 설명을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빅스가 뭐냐 빅스라는 게 뭐냐면 시계에서 공포지수라는 거예요 시카고 공포지수 시장이 얼만큼 공포스럽냐 그래서 그걸 바로 빅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얼만큼 시장이 공포스럽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수죠 네 이게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지금 15.65라고 나와요 15.65라고 네 이게 어떤 의미의 숫자인가요 자 이게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공포스럽더라는 얘기예요 1.20%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이따 이제 나스다가 또 보여드릴게요 재미있는 걸 볼 거예요 네 왜 빅스하고 3대 지수하고 또 반비례 관계예요 아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하락한다 그렇죠 네 아주 리얼한 데이터마다 나중에 혹시 지금 앵글 잠깐 보세요 내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이게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지만 자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자 13에서 15 정도가 변동곡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거고 상승을 그렇죠 근데 10보를 넘어갔다 또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지수는 약세를 간다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 데이터 보세요 뭐 여기 뭐 30도 넘어간 거 있었죠 작년에 그렇죠 올해도 그렇죠 작년 11월 이때도 거의 25까지 올라갔죠 오늘은 이번 올해는 별로 그렇게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20이 맥스였는데 현재는 여기서 거의 밑에서 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스몰스몰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자 9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20을 넘어간다 그럼 다시 증시는 약세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지수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수 요거 상당히 3대 지수 그렇죠 나스닥, S&P, DAO 같이 본 수 확인을 좀 하시고 네 이게 또 우리나라 코스피하고도 약간의 연관은 또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노란 통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지수만 비교해서 하시고 달러 인데스는 골드가 메인 그 다음에 지수도 서포트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이게 맞는지를 또 확인할게요 그렇죠 틀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네 화면 잠시 내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빅스 지수 먼저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공포 지수라고 불리면서 시장의 방향성 대응하기 위해서 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지수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경에 최고점 거의 3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5.56까지 하락했으나 다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3대 지수도 함께 하락할 수 있다는 모습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빅스 지수의 전망도 함께 체크해 보고요 3대 지수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지난 6월 7월에 비해서는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6월 7월경에는 13, 12.5 정도를 좀 기록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무려 15.54까지 좀 급격하게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3대 지수 현 시점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신기하죠? 거의 똑같죠? 지금 마이너스 1.12 그렇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봉상 모셨을 때 62평선이 아주 중요한 변동 라인입니다 여기를 지금 일단은 뚫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21평선이 그 다음에 중요한 라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돌파를 해주고 오늘 돌파를 못하고 지지를 해준다면 내일까지도 봐야 되겠죠 내일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해준다면 일단은 하락장이 조금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똑같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매일 보는데 이렇게 숫자가 너무 똑같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골드도 보셔야 되겠죠? 골드 자 골드는 그게 크진 않을 거예요 왜? 아까 이 저 뭐죠? 나머지 유로와 파운드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골드도 한번 볼게요 자 골드도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떻게든 하락이 다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하고 유로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치강 강의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